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금 정책을 이렇게 운영하고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진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비교적 정치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지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자기 손으로 벌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숫자로 보이지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올려서 충당한다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또 아는 범위 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실패한 세금 정책은 586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아는 지인이 해 주었습니다. 소득이 웬만큼 있는 사람들은 요 몇 년 사이에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하다 너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서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공시직과 인상 같은 행정부의 재량권에서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현대문명사회의 기본이자 기초에 해당하는 조세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의 세금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겠지만 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혹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문정권 등장 이후의 큰 어떤 시대적 흐름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금 인상과 같은 그런 릴레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만 하더라도 2005년도에 도입할 당시에 종부세법은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부세를 제정한 일종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 부분에 여러분들 잘 나와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정발해 버렸습니다. 그냥 웬만한 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이는 어떤 수단이나 도굴로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입법 취지가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는 납부인원이 시행 첫 해인 2005년만 하더라도 3만 6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세, 부유세에 해당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66만 7천명으로 급증해서 2005년에 비해서 20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에서만 집을 가진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5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부유세나 부자세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보통의 세금, 보편세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부자들이 1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들이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시장 가치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장 가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름과 내림을 계속할 수 있고 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는 가치이자 실현되지 않는 소득인 것입니다. 그 실현되지 않는 가치와 실현되지 않는 소득을 바로 부유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가 1가구 1주택자라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과세를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매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시장 가치가 올랐다는 것만으로서 그렇게 중과세를 때리는 것은 정말 정부가 피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라는 것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것이고 세금은 일단 한 번 올라가고 나면 집값이 내리더라도 하반경직성 때문에 세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집값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한 채인 사람에게 집값은 그냥 숫자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중과세를 때리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안증이라는 명목 하에서 세금을 때려서 결국은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일종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정부의 세금 정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세금이 필요하면 거둔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원배분을 위해서 대부분 그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정권 재창출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투표자 유권자의 표를 사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세금을 지금 중과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많은 종류의 자산이 있습니다.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원자재도 있을 수 있고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깊게 갔냐는 주식이나 채권 분야에서는 그렇게 과세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대부분 그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인 경우에는 주택이나 땅이나 이와 같은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그냥 중과시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일 땅이나 주택과 같은 그렇게 정책을 바꾸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보다 아주 급격한 그런 자본 유출이나 아니면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은 한국 땅에서는 집도 가지지 말고 땅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시그널 그런 경고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빌링도 사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빌라도 사지 말고 땅도 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는 이 정부를 두고 약탈정부다 수탈정부다 착취정부다 이런 이야기들이 볼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든 한 시민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세금이 과하면 수탈이 됩니다. 사람이 젊어서 영원히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먹고 늙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젊은 날에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노후대책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죄인 취급을 하면서 중과세를 때리는 정부가 어떻게 선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노인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정식해서 자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재산을 정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늙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한탄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정부는 지금 임대 사업자들에게 중과세를 또 때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명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는데 앞으로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냥 공시지가를 올리면 마치 고무줄을 댕기고 그냥 늦추고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종부세 대상자를 늘릴 수 있고 그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는가? 소득이 없는 나이든 사람들은 어떻게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 생각들은 세금 계속해서 올려봐라. 원성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 절대 당신들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또 다른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권력자들과 지배계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필요하면 세금을 때려서 거둔다. 이런 종류의 세금 철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가중하고 시키고 그리고 한껏 이제 재산은 가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